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나야, 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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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있어? 응, 둘 있어. 치즈, 치즈, 치즈. 야, I love lemon juice. 다른데 너, 나 레몬 진짜 좋아하는데? 야, 우리 계란을 많이 해 먹을래? 여기 그거 있나? 아니. 야, 잼도 있어. 우리 빵 사와요. 아, 배고파. 우와, 배고파. 배고파. 야, 배고파. 시리얼 있어. 야, 너 이리 와. You're gonna like this. Me? 빨리 와봐. 빵을 일단 하고. 구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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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I'm gonna love you,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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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ut it like. 야, 완전 낯다. 구마쿠. 야, 완전 탔어. 가벼운 물. 내가 아름다운 물. 구마쿠. 구마쿠. 아, 뜨거워. 응. 아, 뜨거워. 야, 완전 탔어. 아니야, 아니야, 꾸마쓸. 불구호스. 맛있겠다. 구마. 구마. 굳이 냠냠냠 그렇게까지? 너무 맛있다. 너 울지마, 너 더 달라지마. 맛있지? 어떡해? 가자, 이제. 다 먹을래, 하나만 더. 빨리 언니한테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제니 언니. 제니 언니. 아, 개선. 한입 빨리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음, 없던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대박이다. 이거 만들어 먹고 있었어? 지수야. 전화가 높아 swing. 졸려. 안돼. 엄마야. 미야. 미야. 일어날 거야, 말 거야. 야. 가 옆에. 아우, 무거워. 아우, 정말. 정말 어? 대박 어? 대박 우와 짱! 이미 예쁜데? 우와 야, 크리스마스 저거 선물 안 샀으면 되게 허전할 거랬다 진짜, 우리 진짜 생겼다 어? 됐어 설마 일단 우리 그 벽을 꾸밀 것 같아 아, 이것도 돼 왜냐면 우리 온 집을 꾸며야 돼 누가 날까요, 언니? 이 반짝이 난 금방 지쳐 난 저질 체력이니까 진짜 벌써 해 이뻐다 두 명을 찾았어 두 명을 찾았어, 얘들아 두 명 달래 아, 야 아, 야 아, 야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홀린 가스 먹었더니 요렇게 됐지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집에 하나 사자 이거 진짜 좋다 좋았다 채영아, 빨리 노래 틀어줘 오케이 여기에 셀카 각 셀카 각 크리스마스 트림 우리가 색깔인 걸 다 먹어버렸어 잘 가 우와 와우, 귀여워 우와 으아 구구 에헤이 아, 누가 띵동하는데? 어, 뭐, 누가 띵동하는데? 띵동 뭣시켰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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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셰프님. 아, 셰프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셰프님 왔어! 얘들아, 셰프님 왔어! 셰프님을 불러서 뭔가 제대로 배워보자! 이런 거였어갖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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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팀미팅 하신다고. 샌드위치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샌드위치는 어떤 거 만들어요, 그러면? 바오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호빵 반죽 같은 반죽으로 호빵이요? 쉽게 표현하면 호빵 같은. 호빵! 호빵 샌드위치? 반죽으로 이제 닭고기 패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샌드위치 같이. 처음에 되게 어렵게 말하셨어요.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호빵 샌드위치에서 약간 아, 이게 과연.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시기 전에 다 한번 손 씻고 깔끔하게 한번. 신호로 팀미팅! 신호로 팀미팅! 우리 우리. 이거 나 다 잘라, 재형아. 이걸 이렇게 꺾어야 돼? 알겠습니다. 정 시작하시기 시키는 ologically 바로. 찐빵 냄새나. 찐빵 냄새. 진빵 냄새 나 우와, 그렇게 파져 있어요? 파여 있어요? 우와, 그렇게 파져 있어요? 파여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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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럼 와봐 당근이랑 물을 채칼을 사용해서 같이 한번 제가 혹시 채칼을 한번 사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지수씨가 채칼로 채칼을 한번 썰어주시고 네, 한번 지수씨가 채칼을 써볼 수 있습니까? 네 물을 빼 물을 빼 물을 빼 물을 빼 물을 빼 쇠로 만들 물을 빼 누가 원래 이랬나? 언제 미친 지수씨가 알고 있어 소질 있는데? 적성을 찾았어 생활의 달인 언제부터 채썰기의 달인 되셨죠? 글핑 티비를 찍을 때부터 했어요 글핑 티비를 찍을 때부터 했어요 우연히 샌드위치 만드는데 우연히 샌드위치 만드는데 우선은 피클에 시럽을 만들 건데 물 한 컵이랑 물 한 컵이요? 빵이 nada 참으로 안 쓸들은 다가 이게 피클에 들어가요? 이제 이 물이랑 간 GET를 같이 재워가지고 다가 ㅋㅋ 아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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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you! I'm a baby baby! Baby! Hello? Baby! 아! The black one! It's gone! 아! 춥겠다 고양이들! 아! 춥겠다 고양이들! 얼마나 춥겠어! 우리 또 추운데! 아! 저기 있다! 찾았어! 와! 아! 아! Baby! Baby! Come here! Baby! 야! Baby! 뛰어와! 뛰고 쓰고 있어! 아! 귀여운다! 야! 끊는 거! 오빠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하지 마! 조용히 좀 있어! 아! 이게 진짜 귀엽다! Baby! 얘 baby야! 지워졌어! 이름을! Baby! 쟤! 그레이! 그레이? 쟤는? 스팟! 스팟! 오케이! 사료 여기에서 두면 애들이 와서 먹을 것 같아! 그냥 음식 두고 가면 얘는 맨날 먹을 것 같아! 그렇지! 하자!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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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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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너무 춥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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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밥 줄게! 밥! 내가 밥 줄게! 진짜 귀엽다 쟤네! 뭐야? 이거! 귀여워! 귀여워! 하자! 병아 이제 들어가자! 야! 우리 꽃으로 가자! 야! 우리 꽃으로 가자! 뺏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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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뺏! 뺏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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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모두 가로가! 짠!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는 이거를 넣어서 재워야 돼. 너도? 이리와. 그럼 어딜 그냥 살려고. 대박이야, 지금. 어? 돌아갑니다. 뜨거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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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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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그럼 이제 데운 빵을 찢어가지고 구운 닭고기를 먼저 올려주세요. 네. 물광고기를 볼 수 있지. 귓기가 쉽게 외енный Yoshida Chiador 만난 분을 묽네요. 우리 사랑이, 부르잖아.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i 부er잖아. 어허어허어